그 당연히 개가 틀릴 거라고 생각을 안하고 레버에 뭐가 문제가 있고 처음에 스파아켓을 바꿨는데 똑같아 증상이 스파아켓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버도 바꿔 봤어 똑같아 그래서 아 이게 도저히 모르겠다 한 상황에서 그냥 드레일러를 바꿔 봤거든요 정상으로 작동해 여기가 과래 저 오른쪽이 과짜 아니에요 몰라요 아 그러네요 과짜 같은데 예 맞아요 그런거 같아요 지금 긴가민가 하는데 아 위에 운동하는데도 있구나